강서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군은 목표액을 172% 초과 달성한 34억여 원의 나눔을 보여주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구청장실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 자치구 표창과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운동지원금 5,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강서구의 2022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현금 12억여 원과 현물 21억여 원의 나눔이 모금돼 이번에 우수 자치구 표창과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선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기부릴레이, 기부나눔버킷챌린지와 어린이집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